첫 번째, 무도를 저도 사실 봤어요. 아, 정말요? 봤는데 우리 주위가 나와서 기쁘더라고요. 많이 얘기 들었을 거 아니에요. 무도 잘 봤다. 어때요? 본인 실감 하세요? 저는 근데 TV가 없어서 잘 못 느껴요, 사실은. 근데 저희 부모님이랑 연락을 하면 진짜 중학교 때 별로 안 친했던 그런 선생님들까지도 저 봤다고 어머니한테 막 연락을 하신대요. 지금 저희 오빠랑 졸업한 지 엄청 됐는데 그래가지고 진짜 이렇게 건너 건너 아시는 분까지 보신다면 그게 진짜 제가 대단한 프로그램에 나온 게 진짜 너무 영광이고 주변에서 다들 뭐라 해야 되지? 뿌듯해 하셨다 해야 돼. 다 같이 모니터링 했거든요. 진짜 열심히 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나머지 멤버들 어때요? 주위가 무드 나오고 나서 우리 여덟 명은 어때요? 좋아요? 너무 저희가 어, 고민이는? 네, 태빈입니다. 주위가 무한도전에 방송을 대고 저희가 주위랑 모모랜드가 실시간 검색어를 상위권에 1, 2위도 하고 했었어요. 그래서 덕분에 주위 덕분에 저희 모모랜드도 많이 알려지고 한 것 같아서 좀 감사드립니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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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